자 빠르게 둘러보기 하얏트 리젠시 입니다. 카드키 꽂구요, 저의 짐, 자 이렇게 욕실과 이렇게 있는데 여기 미닫이 번호로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장면은 가운과 다리미, 다리미판,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다음 공간은 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포트 뭐 이런 공간, 생각했던 것보다 꽤 넓더라구요. 서재 공간, 물이 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양치용으로 저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콘센트 위치는 여기, 여기 있으면. 침대를 제가 아까 잠깐 앉아 봤는데 편해요. 자 그리고 여기 침대 옆에 바로 이렇게 문을 열면 욕실 이어집니다. 욕실은 이렇습니다. 욕실은 이렇습니다. 욕실에서 보는 뷰. 이렇게 문을 닫으면, 이렇게 문을 닫으면. 이렇습니다. 욕실. 자, 거밍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드라이기 있고, 드라이기는 웬만하면 챙기고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둘러보기, 끝. 끝.